여기가 어디야? 제가 지금 바다 위를 달리고 있고요 뭔가 피라미드가 가득해요 토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거대 토끼다 들어가는 거야 준비됐지? 가자 금리요 GT의 빨개가 살아나는 순간이야 이제 인터넷 레전드 리버터 스포츠 보시면은 신규 차량이 무려 두 대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이거 제스코 아니야 이거? 오버프로드 엔터티 MT 230만 달러 이동수단 재현이 정말로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스 300R 200만 달러고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남부산 아트리스 여기에 보시면은 저코니움 전이 BF 서퍼 커스텀 얘가 지금 신차로 나왔고요 이동수단 거래 가격을 해금하려면은 첫 투여 사랑 말고 전쟁을 완료하십시오 신규 임무겠죠? 그리고 저코니움 전이 2 재원은 이 정도에다가 겨우 전이 따위가 79만 달러 D클래스 튤립 M100 클래식한데 마철력이 최대치 거의 슈퍼카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볼 게 있어 연락처 숨기기 기능이 추가됐어요 MP, 인벤토리, 휴대전화, 연락처, 즐겨찾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애들만 골라서 놀 수가 있어요 자 이런식으로 필요한 애들만 놀 수가 있는거죠 그리고 앞으로 구습격, 신습격에서 토레아도로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경납고 보상 3배인지 일단 확인해볼까요? 경납고에 원래 지금 4만 달러 있었는데 그타는 부활을 할 것이야 오늘의 기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롤 때려쳐 그타라 넘어가라고 오버치 하지마 그타라고 판매를 눌렀을 때 12만 달러가 찍혀야 돼 원래 4만 달러였어요 보시면은 12만 달러 이제 3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테러바이트의 사업장 임무가 초세에서도 가능합니다 택시 텔레포트가 진짜 있는지 봐야돼 다운타운 넌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여 다운타운 캡페사 그렇지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무릎에 뭐야 갈고리 멈춰 제가 근처에다가 목적지를 지정해볼게요 어디까지? 여기 멀리 끝에까지 텔레포트가 되는지 확인해보자고 목적지 선택 여기서 골라야돼? 이거밖에 없다고? 내가 못 골라? 극장으로 가자 엔터 출발 택시 텔레포트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럴 쓸모없는 택시 같으리라고 자 그 다음에 봐야될 거는 뭐냐면 정비공한테 연락을 해서 자전거를 배달을 해주냐 갓 갓 갓 노바이 갓 노바이 갓 트라이사이클 BMX 아이 소리지마 자 트라이사이클을 불러볼게요 왔죠? 자전거가 배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전거 어? 이렇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어 뭐야 이게? 신규 이동산으로 전의를 주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말이죠 이제부터 펜트하우스 임무 안 그래도 잘 안 하는 거 혼자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원래는 두 병부터 가능했는데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론을 만들러 갈 겁니다 이쪽에 론이 생겼다 그겁니다 론을 도우려면 2키를 누르세요 첫 투여 1 트룹 신고식 오마이갓 첫 투여 트룹 신고식 뭐지? 일단 표현이 좀 들어왔고요 위로 올라가요 잠시만요 일단 부금 끌게요 오마이갓 지금 2층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고요 론이랑 이상한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뭐지? 안 돼 론 레슬링이죠 아이쿠 세상에 마생해 론 아저씨 나이도 있는데 허리 부러진다고 안 돼 하지마 이마 헤엄미 일단은 도와줘야겠죠 덱스다 덱스 붉은 수염 덱스 엄청나게 위험한 녀석이지 맞아 맞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뭐 뭐 마운틴 칠리아드에 있는 달걀에 대해서 알고 있나? 아 게임 소리 작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기웠어요 마운틴 칠리아드로 가야될 것 같은 느낌 오케오케 지금 뭔가 이상한 가로를 꺼냈는데요 자 이것은 설탕입니다 코로 먹으면 안 돼요 어? 아 뭐하는거야 이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왜 루틴이 따로 있는거냐고 오오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는거 아냐 이거? 오 마이 갓 아 아니에요 저는 하지 않아요 오라잇 이 야구방망이 탐나는데? 오 마이 갓 그래 그래 저기 앞에 빨간색 전의가 보이고 feld원 conta listed volume precip데 우린 어떤게 없어여 우리는 큰일을 해보는거야 오 왜 outlet 호 호 free 악말드 sof 우리를 큰일을 해보는거야 어 왜왜왜 셰프 안돼 그름데믹 안 돼 오마이갓 아 이거 먹는거 아니여 여러분들 demo WAG! WAG! WAG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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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짱 İLA стен underwear 지금 바이커가 쳐들어왔어요 싸워야되요 로스탄토스에 신고식을 하자고 오 마이 갓 어 이거 썸네 각인데 자 로스트 MC를 처치하십시오 확인 알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잡아드릴게요 박사 나이스샷 여기 있는 친구들을 아이고 깜짝이야 누가 딸국 딸국 테드라인 덱스에게 가십시오 얘가 지금 덱스죠 타이어 반갑습니다 덱스씩 바다 건너 밀라의 어종에 무언가 있다 고난당한 덱스의 전의를 회수하십시오 어쨌거나 보트까지 왔구요 저기 앞에까지 가시면 됩니다 들어오시고 타이어 반갑습니다 타이어 반갑습니다 파이어 인 더 홀 고치 타이어 타이어 반갑습니다 타이어 반갑습니다 문방님이 덱스의 전의를 획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규 이동수단 여기 뭐야 싱크도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완전 캡픽 같아요 그리고 앞좌석이랑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 전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이제는 좀 사람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 도착 완료 여기까지 덱스가 전의에 탑승하길 기다려주세요 타는 모션 없이 그냥 타버리네요 들어가시면은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오 돈 많이 주는데 거의 4만 달러 음 뭐야 이제 프릭샵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문양이 생겼습니다 트룹에 들어온 걸 환영해 여기가 트룹이에요 어 뭐야 자 이것이 바로 신규 부동산은 아니고 신규 상줌이에요 저희가 여기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바로 MK2 무기가 구매 가능하고 그냥 임무만 깨면은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내부에는 그냥 사무실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공간만 구현이 돼 있어요 노란색 창포인트 좀 전에 첫 번째 임무를 깨고서 지금 두 번째거든요 자 좋아 신창 시작은 간단해 구두로 가서 물건을 픽업하는 거야 이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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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야 아이고 세상이야 잠시만 뒤로 빼세요 이거야 이거 얘가 보급품 MTL팩커로 보급품에 연결 성공 갑시다 투척 발사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보급돌아지는데? 안 돼 트렌비를 불붙다 어떻게 해 갑시다 아이고 안 돼 망했죠 아 망했죠 아 원래 터지는 건가? 일단 임무가 여기서 끝나진 않았고요 놈들의 카지노 하우스로 가? 여기 아 여기 알죠 여기가 로스트 비지 내려 내려 아이고 아유kä기 가만있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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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드라인 로스트 mc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지금 처음 들어왔어요 열리는구나 여기가 들어오시면 내부가 이렇게 준비하실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공간 머스킷 머스킷으로 술병을 쏘는 거야 짱 이게 애거 가방을 집을게요 이퀴 챙기고 아 그냥 가면 섭하지 그죠 약을 챙겨야죠 이쪽에는 약들을 훔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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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습격하는 것 같은데 깻잎 다시 한번 챙겨 이퀴 들으시고 챙겨 챙기시고 챙기시고 이거 다 내 거야 나는 깻잎 부자가 되는 거다 챙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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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챙기고 있어요 됐습니다 이제 로스트 MC 클럽 퍼스를 떠나세요 알겠습니다 미션 클리어 대략 한 4만 달러 주겠죠 3만 천 달러 근데 이게 두배 이벤트 해가지고 3만 천 달러면은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다음 임무 스타트 세 번째 임무고요 얘도 깨줘야겠죠 일단은 스텝 시트로 가 여기까지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고요 로스트 MC의 소유물을 파악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발쌍 헤드라인 헤드라인 발쌍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지 도착 완료 다시 한 번 더 로스트를 잡아 민트를 찾으세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민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챙기시고요 챙기시고 발사 민트 좋아 민트 너무 좋아 아우 민트 좋아 민트 챙기시고 여기 뭐야?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여기요 여기 여기요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발사 어설티 시작권 준비하시고 헤드라인 이쪽에 보시면은 말린 민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로 탈출한다고요? 아 여기 있네요 세팅 운전한다 이 비행기의 이름은 아마 도도일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여기를 잡고 간다고? 하늘 날 건데? 여기 있으면 위험하지 않나? 해병은 강하다 아 자 여기서 비행기를 뒤집으면은 해병님이 떨어질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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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죽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나이스샷 성공 플레이 사태 진지해지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붉은색의 전이 뭔가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플레이어는 늙지 않아요 음 다들 살짝 맛이 갔는데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그타죠 컴온 참고로 이 민트색의 옷을 입으면 이분이 힘이 굉장히 쎕니다 오마이갓 에반데? 나 집에 갈래 나갈래 나갈래 아 부딪이 적응 안 돼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잔 먹고 가야겠죠 짠 이 감당 안 되는 타이테이션 덱스 두건을 벗으면은 대머리라고요? 에이 설마 와 근데 우리 팀원들이랑 이분들이랑 분위기 차이 뭐야 딱 보니까 그냥 맥주가 아니라 맥주다가 뭔가를 탔어요 오마이갓 어 King 오 마이요? 아 ㅦㄿ? 에잇? 옷이 바뀌었어요 지금 안돼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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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난 약에 약을 먹었구요 갑자기 자전글을 타고있는데? 빅푸? 아 밑에 토끼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포스트에 나왔던 토끼가 이건가? 아 뭔가 토끼가 약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갑시다 빨리가기 캡셀하키 누르시면은 빨리갑니다 임상시험에 온걸 환영해 네 약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타기 아 지미가 마이크한테 먹였던 그 약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요? 그러네요 뭔가 좀 마신 스타일이죠 이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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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얼굴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어 드럭 뭐지? 더 드럭? 더 드럭? 진짜 이게 뭐지? 어어 바뀌었어 어어 뭐지? 여기가 어디야 지가 지금 바다비를 달리고 있구요 이게 뭐야? 하늘에 접시가 떠있어 어? 여기까지 오는건가? 여기까지 오시는? 뭔가 이상한 맵으로 들어왔어요 우주 여기 또 어디야? 어어 이거 잘 피해야되 암레이스 같은데 뭔가? 아이고 아이고 지나오시고 어 아 통과해야 되는구나 확인 다시 갈게요 유에포 유에포? 들어와서 뭔가 피라미드가 가득해요 우주에다가 우주에다가 어 이거 조심해야되 어 나 따라온다 어어어 어 다시 갈게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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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니 도대체 약을 얼마나 먹은거야? 어? 터널이 굉장히 길대요 천천히 갑시다 아니 근데 이 임무 재밌는데 자 옆으로 오시고 어어어 왜 왜 멈춰 제가 멈춘게 아니라 얘가 저, 저절로 멈 저절로 멈췄어요 어 뭐야 자 여러분들 후진을 눌러야 앞으로 가요 오른쪽 꺾으면 왼쪽으로 가고 후진으로 가야돼 어라라? 어라라? 여기 길 맞죠? 순간이동 스타트 토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끽 어 오? 어라라? 토끼를 죽이라고? 우리팀인데? 어 알았어 알았어 공백님 죄송합니다 당신을 사냥해야 돼요 공백님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토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입구로 가야돼 어잇 여기 또 어디야 토끼를 쫓아가세요 어어 토끼? 어어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V piece 누군가 입구로 들어왔대요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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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 자 갑자기 하늘 위로 떨어지는것을 볼수 같습니다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저기까지 가야돼? 어어 못가겠는데 어떡하지? 제거 포인트에 못가겠어 오마이갓 찍을 수가 없어 안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죽게 하겠어 땡 어우 살았죠? 어디야 뭐지? 아잇 옷차림 바뀌었어 어? 어? 끝난건가? 우리팀 아 여러분들 핵 아니에요 부동카동클 부동카동클 다들 괜찮아요? 일단은 합류합시다 지금 세신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여행 생존 27000따라 들어왔구요 킥플롬을 이을 부동카동클 미션 스타트 사랑말고 전쟁 뭔가 집에 스마일이 그려져있는데 이걸 다 부실거야 이 캠프로 부셔야돼 잡으시구요 잡으시고 잡으시고 미안합니다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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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memb DECS가 사살되겠오나 이런데 생겼던지 여기가 제조실인데 안에 이런 약품들이랑 소화기 이런것들이 있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얘들 런처 됐죠? 배달 밴을 파괴해야하는데 이쪽에 얘들이 있어요. 쟤 뿌셔야돼 얘 뿌셔야돼 얘 뿌셔야돼 아 폭탈으면 되는구나 그렇지 빵이야 나이스 샷 배달 밴 전부 파괴 완료 식인종들을 없애버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식인종 바를 향해서 가고있어요. 인간을 먹나는 식인종. 과연 그들은 어떤 생활방식을 가지고있는지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와서 배를 뿌셔! 빵이야 던지시고 탈레반 갔습니다 빵이야 굿! 알트루이즘의 발키리를 뿌시대요. 이거죠 발사! 아이고 나이스샷 여기까지 미션클리어. 27,000달러. 처투여 탈선. 얘가 아마 마지막 임무인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부다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요 왔어 미안해요! 여기다 해킹하시고 어떤 해킹이 나오는지 봅시다 아 해킹은 자동으로 돼요 제가 뭐 따로 할건 없구요 오우! 들어오는거야지 자 지금 이제 휴멘 연구소로 들어왔는데 내가 아는 길인가? 아아아아 제가 아는건 맞아요 발사! 오 여기있다 상자! 찼어! 빠르넣고 꺾어! 그러면은 상자가 열어된것을 볼 수가 있구요 화학물질을 챙겼습니다 적재구역 문을 열었습니다 나갈게요 그러면은 열차가 선로 재원실에 도착하면 임무에 실패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타세요 여러분들 역시나 메리웨도는 저희에게 항상 자동차랑 이것저것을 다 제공을 하는거 같아요 그냥 가! 시간 없어! 아 차! 드라우그로 타고 올걸 그랬나? 아잇! 자 차를 부를까요? 뭔가 굉장히 오압지졸같은데 아냐 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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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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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파리야! 아이 쓸만한게 없는데 세팅카2 얘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 불러 오오! 우리팀이 도착했죠? 선로 바꿔! 나이스 샷! 깼습니다 아 참고로 세팅카2는 제 바이크를 의미합니다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고 이제 다 끝난건가? 해치웠나? 아이템을 챙겨와 알겠습니다 아 여기를 이렇게 여는구나 이렇게 얘를 이제 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윙! 열어! 그러면 안에 화학물질이 있어요 없는데? 아 이거를 전부 다 열어대는구나 절단기 소리가 너무 저렴하다고요? 윙! 아 얘야? 얘 얘 얘 얘 아이템을 집으려면 이렇게 뭔가 챙겼어요 브리케이드 6x2를 훔치세요 신규 이동선의 모습은 어떨지 보도록 할거고요 얘야? 이게 지금 브리케드죠? 브리케드 6x6 옆에 휴멘 써져있고 얘를 타 일단 아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차량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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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진주차 아시는구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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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후진으로 들어가세요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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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클리어 끝난건가 이제? 25만 달러 들어왔어 플러스 25만 달러 보이시죠 이제 브리케이드를 프릭샵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조실로 약을 팔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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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은 아 깐